사람들은 좌측 운행할 때 좌측에서 탑승하고 우측 운행할 때는 우측에서 탑승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구도시철도열차는 우측 운행을 하고 있지만 승강장의 형태에 따라 좌측 또는 우측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승강장은 승강장의 형태에 따라 상대식 승강장, 서음식 승강장으로 나누어집니다. 상대식 승강장에서는 열차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우측 문이 열리고, 서음식 승강장에서는 열차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좌측 문이 열립니다. 출입문이 한쪽으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니 열차 출입문에 몸을 기대거나 손대지 말아주십시오.